둘 다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 내 사촌 전부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그러는 거죠. 야, 그 사람들 왜 네가 도와줘야 돼? 어느 정도 다 살잖아. 왜 너만 그렇게 도와줘? 넌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가 보다 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이유와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착하다는 게 우리 성격에 하나의 변수고 나머지 독립변수가 많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해요. 그러나 겁이 하나도 없어요. 착하면 겁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착하면서 겁 없는 사람들 많아요. 착하면서 겁 없는 사람들이요. 진정 약자를 위해서 싸워요. 아니, 겁이 많으면 약자를 위해서 못 싸우지요? 되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겁이 없는 거예요. 되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인내력이 엄청 강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착하지만 인내력이 강하면. 되게 착한 사람인데요. 책임감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고 그런 다음에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한데 만약에 겁도 많고 끈기도 없고 목표도 불확실하고 자꾸 남탓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착하면서 기가 약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착해요. 겁도 하나도 없어요. 목표의식도 분명해요. 한 번 하면은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착하지만 만만치 않게 끝까지 하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은 협박해도 소용이 없지요. 겁이 하나도 없으니까. 착한데 기 센 사람도 있나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기가 세다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좀 화를 많이 내건 짜증을 많이 내건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 같지요. 착하면서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착하면서 충동적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선의를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난 되게 떡을 싫어하는데 떡을 갖다 줬어요. 착하면서 기 센 사람한테 내가 이제 저는 떡 안 먹을래요. 싫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갑자기 뜯더니 떡을 하나 꺼내서 하나만 먹어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싫어야 하잖아요. 이따가 먹어 하고 남겨놓고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착하지만 충동적이잖아요. 한 번 뜻을 세우면은 그 상황에서 멈추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착하고 충동적이고 겁이 없고 눈치도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가 세게 되죠. 왜냐하면은 착한데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멈추게 되면은 기가 세다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기가 세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행동 같은 게 확확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우리가 충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동적이면은 착하기는 한데 그 사람의 착한 뜻을 갖다 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착한 쪽으로 충동이 붙잖아요. 그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기센 분들이 이제 갈등을 겪는 게 친구 관계인데요. 친구 넷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나머지 둘이 있어요. 나머지 둘이 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착하고 기센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나머지 두 명도 이 친구랑 잘 지내게 만들려고 해요. 이 친구가 싫어할 테니까 꺾이지가 않지요. 한 번 이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착하고 기가 센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충동적이고 거기다 더해서 끈기까지 있으면 진짜 그 기센 게 멈추지를 않아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를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굉장히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착하면서 기가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지만 충동적이고 끈기도 대단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으면요. 이분들은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되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경우와 남이 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느끼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겁이 너무 많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착하게 행동해요. 그러나 겁이 많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데 속에서는 복수심이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착한 행동을 하고 나서 기쁘면은 콤플렉스가 아니거든요. 착한 행동을 하고 나면 더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더 화가 나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착하다라는 칭찬까지 받잖아요. 두 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의 일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이분들도 몇 년에 한 번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나한테 도와달래요. 난 도와주지 못하니까 과거의 나의 행동에 대해서 현재의 지친 나는 내가 도대체 그거 왜 그랬지? 그때? 그땐 자기가 기뻐서 했으면서 난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가 봐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내력이 강하고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 여유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피곤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피곤하지 않고 우울증이 아닐 때는 누가 이거 좀 해줘. 그럼 해줬거든요. 내가 피곤하고 우울증이 되잖아요. 누가 이거 해줘 그러잖아요. 왜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아닐 때에 나는 착해서 기뻤거든요. 우울증일 때에 나는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 해왔으니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가 보다 하게 되죠. 그러나 남이 나를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규정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부부 중에 한쪽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둘 다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 내 사촌 전부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 중에 나머지 한쪽이 볼 때는 저 돈도 저축해서 우리 돈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러는 거죠. 야, 그 사람들 왜 네가 도와줘야 돼? 어느 정도 다 살잖아. 왜 너만 그렇게 도와줘? 넌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가 보다? 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아니에요. 착한 행동을 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착한 일을 하면 도파민에 나오니까 착한 일에 중독됐다고 표현할게요. 좋은 의미로 좋은 중독이에요. 옆에서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갖다 하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동기가 뭔가 잘못된 동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막고 싶지요. 그래서 멀쩡하게 착하고 행복한 사람한테 자꾸 옆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래요. 그런데 인간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랑 비슷해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좀 불편해요. 나한테만 이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거를 남한테까지 이 사람이 잘해주는 게 싫거든요.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은 그러거든요. 난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럼 그러는 거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네가 좋아서 한다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세뇌된 거야. 그래서 너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아니라 나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지요. 센 척하는 사람과 진짜 강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센 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 처음에 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는 끈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충동적인데 겁도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충동이 겁을 이겨요. 충동이 가라앉잖아요. 다시 겁이 밀려와요. 괜히 그랬나? 그리고 꽁지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해요. 센 척하는 게 되지요. 센 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분들은 일단 겁이 많건 아니면 끈기가 부족하건 충동적이건 센 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센 거예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센 게 유지가 되는데 속에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센 척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속으로 계속 걱정하는 거는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위한 갈망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승리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패배에 대한 두려움 역시 커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센 척하는 거로 보이지요. 그러나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세면서 동시에 약한 거예요. 끈기도 있고 충동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언제 상황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머리에서 놓지 못하는 두 가지가 동시 진행되는 거죠. 기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기가 약한 거를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내내 그랬다. 2. 안 그러다 그런다. 3. 어떨 때만 그런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부분 기가 약해지지 않아요. 누구 앞에만 서면 기가 약해져요. 그 사람이 하도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하니까. 그럴 때는 내가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겁이 나는구나. 이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않건. 아니면 나를 만만히 본다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특정 상황. 아까 저의 경우인 거죠. 운전만 하면 기가 약해져요.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공만 대하면 기가 약해져요. 공을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되게 무서운 사람 싫어해요. 무서운 사람들은 피해 다녀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를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 이 사람과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든 그걸 없애면 돼요. 그 다음은 평소에는 난 기가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어쩌다가 최근 들어서 기가 약해졌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불안장애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움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요. 사실 우울증을 직역하잖아요. 기가 약해지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은 저희 몸과 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프레션에 해당되는 게 전달됐어요. 그 사람한테 남아서 움팍 패였어요. 인프레션이죠. 디프레션은 디크리스도 줄어드는 거죠. 디프레션은 프레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프레션은 뭐냐. 딱 프레셔 생각나지요. 프레션 기압이지요. 프레셔가 약해지는 병이지요. 사실은 기가 빠지는 병이 직역이에요. 그런데 디프레션은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인 동안은요. 마음도 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남의 눈치 보고 시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하던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디프레션 동안은 1년 기가 약해져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잖아요. 10명 중에 8명은 1년 안에 저절로 나로 돌아와요. 이럴 때는 기다리던가 내가 기가 약하지 않은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기가 약해졌다 그러면 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기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짜 기치료 받는 분도 있어요. 우울증 걸렸는데.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받으셔도 돼요. 나머지 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가 약한 분이에요. 그때는 또 한 번 분석해 봐야 돼요. 왜 나는 나에 대해서 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에 대해서 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내 주장을 펼칠 수 없어서 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가 약한 게 아니지요.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주장을 펼치지 마시고요. 누구랑 1대1도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주장을 펼치세요. 그럼 난 기가 약하지 않은 게 되지요. 혹은 사람들이랑 뭔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기가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술이 없는 모임에선 기가 약해요. 일단 모임에서 술이 들어가잖아요. 기가 세져요. 겁이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은 반대로 모임에 가면 술을 좀 드시고 기가 세지면 돼요. 어떤 분이 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걱정이 많고 위험 상황에 처하면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 기가 빨려요.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새 가슴 투자 가라 그래요. 조금만 떨어지면요. 불안해서 팔아요. 크게 손해보진 않아요. 그럴 때 역시 기가 나의 기를 올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그거를 하려는 생각을 조종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지요. 그 다음은 기가 세지는 법은 없을 수 있지만 기가 점점 약해지는 법은 있어요. 자꾸 실패할수록 기가 더 약해져요. 전반적으로 뭐든지. 그건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죄송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보상 심리로 자꾸 안 되는 거에 도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약하지 않다는 거를 갖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해요. 세 번까지 그래도 돼요. 네 번째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의 길을 더 죽이고요. 우리의 길을 살리는 거는 성공이거든요. 가급적 내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돼요. 삶의 일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해요. 열심히 해요, 다들. 제일 마지막, 내가 못하고 싫어해요. 안 해요.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는데 썩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데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거를 조금씩 줄이고요. 내가 잘하는데 별로 내가 맞닥치 않아 하는 거를 압도적으로 잘해서 조금 더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도 없고 그렇게 못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는 보람차게 보내야 되지요. 그냥 매일 한 시간은 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그냥 보람차게 흘러가는 것과 보람 안차게 흘러가는 것도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애십시다. 아미 Career